네 일요일아침 꽃밭에 나와있는 우리 아가들 흰자입니다 네 간밤에 우리 아이들 잘 자고 일어났구요 우리 찰스 자 담밤 친구들하고 열심히 인사 나누고 아이고 우리 덕진이도 당달아서 네 우산에 우리 슈가 우리 슈가 풀 뜯어가지고 우리 전체수하고 있고 우리 덕진이 네 잘쓰 다하네 얘들아 저쪽 집기 쌓아놓는게 샤넬 뭐하니 어이구 리슈가 착해 리슈가 해바라 샤넬 또 말썽 피운다 샤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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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또 아이들 즐겁게 노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가 폈어요 안 되는데 우리 해바라기 어떡해야지 걱정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